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2차전지 조립설비 제조기업 MOT는 코스닥 상장을 위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OT는 2차전지 조립설비 제조기업입니다. 2차전지의 셀 제조 공정은 전급, 조립, 활성화 공정으로 나뉘며 그중 MOT는 셀 사양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기술이 요구되는 조립 공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브랜드 나이키가 2년 전 은퇴한 베테랑 임원을 구원 투수로 내세워 매출 부진, 주가 하락 등으로 직면한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CEO 교체로 올해 주가 하락률을 모두 만회한 스타벅스처럼 나이키도 CEO 교체 카드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형제 엘리트가 지난해 7월에서 지난 6월 매출 1,327억 원, 영업이익 7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기에 비해 각각 40.5%, 182% 늘었습니다. 3S 사업 전략이 호실적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가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이키의 상승으로 다우지수는 강보합을 기록하며 소폭이나마 4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나갔지만 전날 급등했던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소폭 내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9% 올랐고 S&P500 지수는 0.19% 내렸으며 나스닥 지수는 0.36%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소형 위주의 러셀 2천 지수도 1%가량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날 연준의 2인자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미셸 보무만 이사의 상반된 견해를 보면서 향후 투자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절을 쑥쑥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림 1부 진행을 맡은 장은혜입니다. 정말 굵직한 이벤트들이 지났던 이번 한 주였습니다. 파월이 파격적인 비컨을 반행했죠. 미국장도 우리장도 하루 걸러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뒷북이라면 사실 언제든 환영이지만 뒷북을 쳐줄 거면 이왕이면 조금 더 시원하게 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남더라고요. 하락분을 되돌려놓지 못했던 상승세여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아쉬운 마음에 한켠에는 반도체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모건 스텔리에서 부정의 리포트를 냈고 여기에 반박하는 여론이 모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는 조금 미약했죠. 시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 한 주 정리와 함께 다음 주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이창용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추석 잘 지내셨을까요? 잘 못 지냈습니다. 시장 집중하느라고 거의 신경을 온전히 금리 발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추석 연휴를 못 지내다시피 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거래일이 이 거래일이었잖아요. 근데 뭔가 한 7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거의 뭐 저는 체감상 2주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좀 긴 이번 주였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벤트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기대했었던 게 금리를 그럼 얼마를 올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도가 좀 많았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저는 사실 의회가 50pp까지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 시장 안에서 기준금리를 0.5% 내리게 되면서 시장에서 연착륙보다는 빠르게 내려온다는 시그널이 계속 나와줬었고요. 그것이 이제 확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번 주가 굉장히 어려우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또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짜가야 될까 그 부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매매 전략 플랜에 대해서 제가 많은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 채널 고정입니다. 그래서 방송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채널 고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또 어려운 분들이 많았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저도 진짜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들이랑 같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방송국을 전부 다 수익권에 들어와서 편안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함께하지 않아서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그래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시장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게 실제로 난이도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아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었었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설정TV 방송에서 나와서 포인트는 계속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그 포인트들만 딱딱딱 집어서 여러분들이 공략만 잘 하셨어도 좋은 결과치를 9월에 우리가 또 창출해낼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반기에 드렸었던 모든 전략들이 이렇게 좋게 좋은 결과치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히든정보 오늘 또 전략 드릴 겁니다. 그 전략대로 우리가 따라가시게 된다면 9월 마무리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마무리 전략도 제가 오늘 공개해드릴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방송 후반부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매주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매매를 많이 하지 말자라는 걸 좀 말씀을 9월 달에 강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공부든 뭐든 노력, 어떤 운동이든 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공부는 올라갑니다. 성적이 올라갔는데요. 주식 투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많이 안 납니다. 주식 투자를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도 실제로 우리 국내 시장 투자에 있어서 수익이 안 난다는 게 공식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변수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줄이는 방법은 제가 오늘 시초가 매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초가 매수 이후에 해당하는 종목이 급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급등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장 초반에 승부를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매매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그리고 수익에 대한 기쁨은 하루 종일 우리가 누리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식 투자 시간이 오전 9시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열리는데요. 6시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6시간을 다 집중을 하셔도 수익이 안 나는 날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매매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종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DGP라는 종목이 전거래일의 급등을 보여주고 무려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이게 지금 K증권사의 시세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 실제로 나오실 텐데 이런 종목이 만약 시초가 매수를 하셨더라면 시가가 0.4%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그런데 무려 상한가를 갔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시초가 매수 이후에 공약하셨다면 그대로 28% 정도 수익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고요.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종목의 분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분봉 차트 보시면 실제로 1분봉 차트입니다. 1분세, 5분세의 14% 급등 보여줬었거든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장중에 맥점을 잡고 이 자리에서 눌림이 나오니까 매수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예 그냥 이런 종목을 그냥 시초가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초가 매수를 하실 때 보통 여러분들 중에 시당가 매수를 걸어두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장계시하고 그냥 시초가 종목 지정가 매수 걸어두시게 된다면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방법을 좀 말씀드리는 게 아예 내가 매수할 종목을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장계시 전에 여러분들이 매수 주문을 걸어주시게 된다면 바로 자동적으로 시초가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장계시 전에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미리 주문을 해당 종목을 걸어두시게 되시고 그 이후에 바로 시초가로 자동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시초가 체계 이후에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 이 급등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시초가 체계 이후에 급등 나오면 이거 그대로 수익을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체계 이후에 내 생각과 다르게 조금 밀린다 싶으면 중간에 바로 대응하시게 된다면 어차피 수익은 크게 쌓여가는 매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9월 달도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 링크 제네시스거든요. 장중에 거의 20% 급등 보여줬었던 종목인데요. 보시면 시가가 4.3%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가가 26%로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시초가 매수 이후에 무려 20%가 넘게 급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종목을 과연 여러분들이 맥점을 잡고 장중에 매수를 하실 수가 있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종목도 5분봉 차트입니다. 5분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시초가 이후에 장, 개장 이후에 바로 20%가 넘게 급등을 보여줬었거든요. 매수 기회가 전혀 안 남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링크 제네시스가 고가가 26% 급등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초가에서 이미 승부가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매매법을 취하시게 된다면 매수를 못하죠.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하는 종목을 당의 상한가 가격으로 미리 장계시 전해입니다. 장계시 전에 미리 상한가로 주문을 걸어주시게 된다면 바로 체결이 되고요. 바로 급등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링크 제네시스를 제가 말씀드렸었던 방법을 통해서 저와 같이 만약에 공약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20%가 넘게 급등을 노려볼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이 살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편하게 수익을 내시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있고요. 자막을 보시면 밑에 제가 써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급등주들은 현실적으로 장중에 매수 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장중에 매수 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시초가 매수 이후에 그 다음의 시세를 보는 겁니다. 급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바로 급등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간 전략이 있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들 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제가 다 종목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 종목만 여러분들이 장계시 전에 주문을 걸어주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간에 결국에는 급등주들 매일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급등주들 여러분들 잡으셔야겠죠. 그런데 급등주를 여러분들이 그냥 집중하셔서 차트 보시고 눌림목에서 잡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예 그런 종목을 시초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런 급등도 여러분들이 매일과 같이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장중에 매수가 어려울 때는 그냥 시초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그런데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일단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 잡아드릴 거니까 그 종목만 다음 주부터 공략하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초가 매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사나 HTS 보시면 이 호가창이 전부 다 나오실 텐데요. 호가창에 보시면은 시가가 나오고요. 고가도 나오고 저가도 나오고 당일 상한가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장계시 전에 주목을 하셔야 될 가격은 바로 이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매주 장계시 전에 상한가 가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 상한가 가격을 장계시 전에 미리 지정가 주문을 걸어두시게 된다면 바로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함께 하시게 되신다면 다음 주부터 승부분 수 있는 종목 제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만 여러분들이 좀 따라가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림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시초가 체계 이후에 급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모두 다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우리가 빠르게 또 대응도 가능하니까 결국에는 수익은 크게 그리고 손실은 짧게 가는 필연적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매매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준비물이 좀 있는데요. 준비물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제 시초가 매매를 할 때 준비물은 일단은 수익 경험이 있어야겠죠. 결국에는 수익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제가 수익에 대한 경험을 미리 쌓아뒀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제가 종목을 잡아드릴 거니까 그 종목 공략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손익절 원칙도 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에 맞춰서 제가 시그널 드릴 거기 때문에 그 시그널 맞춰서 공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하신 것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딱 여유 시간입니다. 그래서 장기 시전에 주문을 걸어두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요. 장기 시전에 주문을 걸어주시게 된다면 바로 시초가 9시 지나서 바로 시초가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그 시초가 체결 이후에 시세에 맞춰서 우리가 공략하시게 된다면 딱 30분 정도의 매매 결과치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매 결과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수익에 대한 기쁨을 누려보시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 매주 제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방송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중에 또 잡아드리고 있고 장중에 어떤 종목을 또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시초가 매매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방법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고 종목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시초가 매수 방법도 있는데요. 종가 매수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방송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USB에 담아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 모두 다 받아가시면서 다음 주 우리가 또 수익을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다음 주부터 내실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것은 수익이라고 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시간에 제대로 공략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제대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초가 공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함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은 직접 떠먹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수익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방송 공략 중 전부 다 수익권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다 시초가 공략일까요? 이건 시초가 공략은 아니고요. 사실은 매수 가격은 사실은 시초가 공략은 맞는데요. 단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전략들은 단기성 종목은 아니고요. 단기성 종목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또 단기성으로 드리고 있긴 한데요. 길게 가는 종목들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편안하게. 9월 달은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기 전략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면 되시겠고. 방송 전략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최근에 근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공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략에 맞춰서 공통성 있게 매매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9월 달도 그랬었고 8월 달도 마찬가지로 제가 모든 종목들 계속적으로 빨간불을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했었던 건 공통성 있는 매매였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7월 말부터 계속 드렸었던 종목들에 대한 특징을 보시면 만약에 주식에 조회가 깊으신 분들 보시면 종목명을 보시면 대충 공통성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두 다 바이오였었거든요. 실제로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반도체 종목이든 자동차 종목이든 조선 섹터든 모든 섹터들이 전부 다 힘들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바이오 종목들은 또 달랐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 우리가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은 또 모양새가 또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옆에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렙지노믹스도 제가 7월 말일 날 잡아드리고 나서 무려 8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액세스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관련한 테마주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진메트리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 또 드렸었고 PCL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에스티팀도 두 번 잡아드려서 좋은 결과치 또 보여드렸었고 라메디텍도 제가 8월 말일 날 공개를 해드리고 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거의 7월 말부터 공략을 해드렸었던 종목이 기술주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기술주가 많이 힘들었었고 그 흐름에 맞춰서 보시게 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많이 힘들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챙겨가시게 된다면 편하게 수익을 또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식투자는 달리 없습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 시장이 말하는 대로 공략을 하시게 된다면 이와 같이 좀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자랑은 아니고 실제로 제가 공략해드렸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공통성 있게, 일관성 있게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크게 또 편하게 또 수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9월 달에 공략해드리고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공통성 있게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BR, SOS랩, 시프트업, 블루엠텍 드리고 있는데요. 전부 다 이제 보시면 신규 상장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기존의 시장이 좀 어려울 때 거기에 반대로 거기에 맞춰서 움직였었던 통통 튀는 종목들은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들이 좀 그런 모멘텀을 또 기술적인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9월 달에 그렇게 또 공략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B도 마찬가지로 9월 초에 드리고 나서 일단 상승세 속에서 잘 유지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SOS랩, 시프트업, 블루엠텍도 모두 다 일단 좋은 결과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일단은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삐아입니다. 삐아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좀 말씀을 좀 드릴 때 화장품 실적주로 또 말씀을 좀 드렸었고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좋은 결과치 좀 잘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아직은 스타트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삐아를 공략을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만약에 화장품 종목 좋다고 하는데 너무 다 올라가서 코스메카 코리아나 여러 가지 한국 콜마나 여러 가지 화장품 종목 너무나 신고가를 너무나 달리고 있어서 나는 후속주를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삐아 같은 화장품 종목, 신규 상장주 종목을 좀 잡아보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이제 신규 상장주들을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화장품 종목 중에 신규 상장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매출이나 영업이 수익성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상장을 하는 거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공략을 좀 해보시자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도 공략 가능합니다. 아직도 시작을 안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었던 1만 8000원 대 목표가까지는 아직도 시작을 안 했었고 하지만 지금도 이제 좋은 자리를 잘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략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공략을 하실 분들은 월요일 정도에 여유있게 시초가 공략을 통해서 우리가 공략을 좀 해보시자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SOS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 모멘텀을 가지고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차트만 놓고 보시더라도 상당히 바닷건에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장 이후에 오버행슈는 웬만큼 소화가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가격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은 전략은 좀 두 가지인데요. 만약에 상장일 당일날 상장 이후에 2, 3일 정도 단기 트레이딩성도 공략이 가능하겠지만 아예 그 해당 기업을 보시고 공략하실 분들은 일단 오버행 이슈 그리고 구주 물량들은 웬만큼 소화가 될 때 공략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와 같이 바닷건에서 움직일 때가 제일 적깁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된다면 크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공략이 좀 가능하시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시프트업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전에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잘 올라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공략을 좀 드린다고 하게 된다면 시프트업도 바이오 종목이죠. 신규 상장주이고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공략 가능하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가가 6만 천 원대 정도에서 금요일 날 거래가 좀 마감이 됐었는데요. 제일 중요했었던 게 장 막판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장 막판 이후에 편안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다음 주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 또 시프트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프트업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두 가지 종목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세 탄력성이 조금은 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공략하실 분들은 혼자서 공략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공략을 좀 해보시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블루엠텍도 드렸었죠. 블루엠텍도 의약품 유통기업으로 좀 말씀드렸었고 바이오 제약 유통기업으로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흐름 맞춰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못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종목 중에 바이오 종목이 또 이런 종목이 또 있으니까 그 흐름 맞춰서 공략을 좀 해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블루엠텍도 난이도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가 대비했을 때 많이 좀 우상향이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올라타는 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략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매매법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공략해드렸었던 방송 공략주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초가 매수 방법을 통해서 공략을 할 수가 있었다면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좀 보시면 실제로 ST파마함의 시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시초가 공략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시초가 매매법의 달인이 될 수가 있었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날 시세입니다. 시세고요. 시가가 마이너스 1.4%로 시작을 했었는데 고가가 마감이 됐었던 게 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초가 매수를 하셨다면 그대로 7% 정도 수익권에서 좀 마감이 좀 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8월 26일 날도 마찬가지로 시가가 2.8%로 시작을 했었는데 고가가 10% 이상 뛰어서 마감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초가 공략을 하셨다면 그대로 8% 수익권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종목이든 간에 매매법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다르게 접근하게 된다면 편하게 또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진메트릭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진메트릭스도 제가 방송에서 잡아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초가 매수를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 날 시세를 보시게 된다면 6.5%로 시초가가 시작이 상승해서 전이 종가 대비 시초가 6% 상승해서 시작이 됐었고 고가가 보니까 25% 상승해서 마감이 또 됐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여러분들이 8월 16일 날 거래를 시초가 공략을 하셨다면 편하게 여러분들이 20%가 넘는 또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8월 19일 날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날 시초가 공략을 하셨다면 사실 이 시기 때가 코로나 진단키트 테마주들의 거의 마지막 상승이었었거든요. 그 시기에 타이밍에 맞춰서 진메트릭스도 시초가 공략하셨다면 이 부분에 맞춰서 2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랩지노믹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8월 7일 날 시초가 매수를 그대로 하셨다면 맞춰서 2%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고가가 25%로 뛰었었기 때문에 이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초가 매수를 하셨다면 그대로 또 2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날도 마찬가지로 시초가 공략하셨다면 그대로 시설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만약에 이런 급등주도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런 날아가는 차트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리시는 것은 급등을 보여줬으니까 나는 눌림목에서 매수해야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차트를 열어보게 되면 안 보입니다. 이런 급등주들은 실제로 이런 차트를 좀 보여줄 때 그냥 그대로 냅다 올라주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그냥 그 시작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십니다. 시초가 매수를 통해서 편하게 수익을 내시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종목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창용 대표가 다 종목을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그 종목만 맞춰서 공략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게 시초가 그리고 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 모두 다 수익으로 챙기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수익은 천천히 그리고 손절은 좀 빠르게 대응하자.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대한 기본 원리죠. 사실은 손절을 늦추셔서 손실폭이 커지게 되면 다음 종목에 대해서 목표 수익률이 또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 계좌가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수익은 천천히 끌고 가시면 되시겠고요. 만약 내 생각과 다르게 시세가 안 움직이 된다면요. 미련 없이 바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제가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면 원칙에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되시는데 심리가 흔들리게 된다면 손절을 못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천천히 끌고 가게 되고 손절은 빠르게 대응하시게 된다면 편안하게 또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칙은요. 매번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적 수익으로 승부를 보자.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100만 원이 수익이 났습니다. 플러스 100만 원 수익이 나고 다시 한번 플러스 100만 원이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을 세 번째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건에 진입이 돼서 마이너스 5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500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간에 마이너스 50일 때 정리를 그냥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100만 원 수익이 난다면 결국에는 이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편안하게 원칙을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 주식 투자에 있어서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원칙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칙을 통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내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좋은 결과치를 못 가져갔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 기억을 잊으셔야 되십니다. 손실이 났던 기억을 잊으시고 이제는 수익이 나는 방향성을 잡고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나 자신부터 믿으시면서 편안하게 저와 같이 따라오시게 된다면 원칙을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수익을 잡아드린 게 아니고 원칙을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9월달 일단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준비를 먼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0월 달부터 편안하게 수익을 내시게 된다면 그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 올해 계좌 수익도 평성하게 결과치를 좀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따라오실 분들은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상황에 맞게 투트랙 전략자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시장에서든 정말 능수능란하게 수익을 잘 챙겨주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떠먹여주는 그 종목을 그냥 쏙쏙 받아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나는 이 집어주는 그 종목이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쓰고 계시는 기법도 있고 계산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오늘 일단 처음 하신 분들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 기법이나 계산기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상황이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될 텐데요. 실제로 만약에 손절 없이 매매할 수가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계속 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게 손절 없이 전략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름을 1, 2공 매매기법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1, 2공 매매기법에 대한 매수 공략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주들을 1차적으로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적주라고 해서 다 같은 실적주가 아니고요. 실제로 PBR이 낮거나 이런 가치주, 모멘텀이 없는 가치주를 공략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무역이나 이런 무역 수지에 있어서 기여를 해주고 쉽게 말해서 돈을 벌어다주는 산업군 내에서 공략을 종목을 고르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 우리가 섹터를 공략을 하게 된다면 반도체 종목 낙법 과대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선은 너무나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쪽도 우리가 굉장히 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자동차도 물론 그런 종목 안에서 실적 섹터를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선별을 좀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화장품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별로 일단 탑다운 방식으로 1차적으로 선별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6개월간의 평균 가격치 근처 쉽게 말해서 121선이죠. 그래서 이 121선이 의미를 해주는 게 6개월간의 평균 가격치를 다 이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가격치의 실적주들은 그 121선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기가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용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매매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 전략이고요. 1차 진입 비중 같은 경우에선 5% 말씀드리고 있고 그 흐름 맞춰서 공략 이후에 만약 시세가 내려가게 된다면 이 부분에 맞춰서 1차 공략 같은 경우에는 5% 말씀드렸었고 2차 공략 같은 경우에는 10%입니다. 그래서 10% 정도 조정이 나와줄 때는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싼 저렴한 가격에서 우리가 비중을 더 강하게 또 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21선 위에서 매수한 상황이 있고요. 밑에서 매수한 상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121선 위에서 매수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매수 공략 타이밍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밑에서 매수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 전략적으로 비중을 크게 담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략 이후에 10%가 밀린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좋습니다. 비중을 강하게 실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분해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주가가 또 밀리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맞춰서 우리가 분해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121선 위에서 매수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7%입니다. 기준은 7%고요. 만약에 현재 주가가 121선 기준 했을 때 이격이 7% 정도 이내까지 좁아졌을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아졌을 상황에서 매수하시고 그 이후에 10%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와주게 될 경우에서는 그대로 수익을 챙기시면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적주들은 6개월간 평균 가격치를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가 이용을 하시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근본적으로는 실적주고 기술적인 포인트는 이격을 우리가 이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한비반도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 이 한비반도체를 좀 해석을 좀 해드리면 무조건 기준은 6개월간의 평균 가격치를 의미해주는 121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매수 공략 포인트는 많이 안 나옵니다. 한비반도체는 많이 안 나오고요. 7% 정도까지 이격이 좁아졌을 때 위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121선까지 현재 주가가 좁아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매수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 이미 다 선별을 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미 완벽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매수하시고 분할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수익 실현하시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이런 종목들이 121선 밑에 좁아지는 상황이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이 이격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좁아졌다가 다시 한번 확대됐다가 이 이격도는 무조건 실적주들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적주 포인트 이격에 대한 포인트를 갖고 공략하시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편안하게 또 수익을 챙기실 수 있다. 그것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재룡정기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재룡정기도 사실은 매수 포인트는 많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찾아보셔야 되시고 이 부분에 맞춰서 제가 후복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제가 공개해 드릴 거니까 일단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 포인트를 우리가 머릿속에 입력을 해주시면서 공략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기준은 6개월간의 평균 가격치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매수할 경우에는 매수 포인트는 한 번밖에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주가 상승이 나와주게 될 경우에는 편안하게 또 수익을 챙기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좁아지는 시점에서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이 종목도 공략이 좀 가능하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공략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런 재룡정기 차트인데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 차트를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급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여기서 눌림목일 거니 해서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눌림목이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다른 종목에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6개월 121선 기준 통해서 편안하게 공략하시게 된다면 편안하게 일관성 있게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시초가 매수도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에 맞게 공략하시게 된다면 편안하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맞춰서 공략하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포인트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급등이 나와주고 그 이후에 121선까지 다시 한번 회기를 해줬던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주저하지 않고 매수를 하고 급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대로 수익을 챙기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 맞춰서 공략을 좀 해보시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워졌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많이 또 조정이 좀 나와줬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언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계산기를 모두 다 드릴 거고요. 어떤 계산기인지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준비를 하실 것은 정고점과 그리고 해당하는 랠리 안에서 저가가 어딘지만 확인을 해주시게 된다면 그대로 이 계산기 안에서 상승률이 나와주게 되고요. 상승률에 맞춰서 통계적으로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것인지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계산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제공해드릴 거니까 HTS 열어보시고 한번 계산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 계산을 해보시면서 공략을 해보시면 되시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흐름 맞춰서 계산 이후에 그 자리까지 공략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흐름 맞춰서 만약에 추가 매수 하실 분들 그 자리에서 공략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도 반등이 나와주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하시게 된다면 편안하게 또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도 전략적으로 이런 포인트를 갖고 공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준 있게 공략을 하셔야 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시초가 매수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20 매매기법을 통해서 121선 기준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주가 반등 계산기도 말씀드리고 있는 게 공통성이 있는 게 모두 다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 있게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편안하게 또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SK하이닉스인데요. 이미 저는 계산이 좀 끝났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보시게 된다면 정고점이 24만 8천 원이었고요. 그리고 저가가 한 11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무려 저가 대비했을 때 무려 100%가 넘는 주가 상승이 나와줬었고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34%에서 37% 정도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 나와줄 것이다. 라고 계산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과매도권 영역으로 통계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신규매수 하실 분들이 이 자리에서 공략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추가 매수 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준 타이밍에서 공략을 해주시면 되시겠다. 근데 이 기준은 모두 다 계산기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차트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매매를 하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도구 주가 반등 계산기 살펴봤는데요. 아직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종목이 또 곧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인데 종목명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까지 타점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공부하시면서 편안하고 따뜻한 수익 누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의 종목으로 돌아올 테고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던 비컷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건스텔리까지 반도체 핸들링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한 주는 어떻게 흘러갈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투자자력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어떤 섹터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것까지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금리 포인트를 갖고 전략을 세우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 과거 상황을 빗대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보게 된다면 그때도 금리가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줬었고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었던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면서 그 와중에 삼성전자 날아갔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그런데 테마주로서도 코로나 관련한 테마주로서도 바이오 종목들, 섹터들이 다시 한번 또 움직였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랑 빗대서 보게 된다면 코로나 관련해서 시장이 좀 많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코로나 테마주 형성이 좀 많이 됐었고 거기에 맞춰서도 실제로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섹터가 다시 한번 또 강세를 보여줬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금리 수준이 점진적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점진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가 바이오 종목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공약을 좀 해보시게 된다면 9월달 우리가 포인트가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금리가 비컷에 대한 그 부분에 맞춰서 시장 포인트를 거기에 잡고 공약을 해보시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코삭 지수가 굉장히 8월달 그리고 이번 달 그리고 길게 보게 된다면 7월달에서부터 그렇게 좋은 상황은 연출이 안 됐었죠. 실제로 보게 된다면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좀 많아졌었고 여기에 맞춰서 전쟁 이슈도 많이 연출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여기서 일단 단비 같은 모멘텀이 저금리 기조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잘 살리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바이오 종목들을 우리가 공약을 좀 해보시자. 이건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맞춰서 수혜가 예상이 된 섹터인 바이오 종목을 좀 공약을 해보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엑셀세라 퓨틱스입니다. 기존에 제가 9월달에 공약해드린 포인트를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신규 상장주이고 바이오 종목이다. 이 포인트를 갖고 공약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배양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업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고요.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이 부분에 맞춰서 신규 상장주들의 수급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공약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다음날 월요일날 시초가 공약 가능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천원 정도. 그리고 만약에 흘러내리게 된다면 7천원 정도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전략을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으로 엑셀세라 퓨틱스 알려주셨고요. 타점까지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변동성 굉장히 심하잖아요. 나 혼자 대응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대응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공약주 리뷰로 DGP 링크 제네시스 알아봤고요. 우리 이청용 전문가님의 핵심 매매 비법인 120기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공약주로 엑셀세라 퓨틱스 알려주셨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9천원, 손절가는 7천원 잡아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에 나 시간 없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야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30분이면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